네, 오늘은 짧은 강의 영상으로 찾아왔습니다. 지난 2, 3년 동안 저희 바른미디어에 가장 많이 들어왔던 상담이 유튜브를 기반으로 한 불건전한 종말론이었습니다. 왜 이랬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미 다른 영상에 만들어놨지만 다시 한번 언급을 하면서 오늘 좀 성도님들께 도움이 될 만한 컨텐츠를 만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이 채널 괜찮아요? 저 채널 괜찮아요? 라는 질문들을 너무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채널들을 좀 살펴보면서 한 가지 이제 발견한 사실은 주장하는 내용들이 거의 유사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수많은 유튜브를 기반으로 해서 불건전한 종말론을 주장하는 단체들이나 개인들이 많은데 사실 채널 수는 굉장히 많지만 주장하는 내용들은 거의 비슷비슷하다. 그래서 이 채널 괜찮습니까? 이 채널은 보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유튜브를 기반으로 해서 주장되는 종말론들의 유형들을 좀 살펴보고 이런 사상을 주장하면 이런 것들을 좀 피해야 되겠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불건전한 종말론 분별 체크리스트라는 제목을 가지고 제가 여섯 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여섯 가지 내용 안에 포함되는 어떤 컨텐츠를 보셨다거나 교육을 받으셨다면 그냥 조용히 그 컨텐츠는 좀 접으시고 피하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튜브를 기반으로 한 불건전한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체크리스트에 대해서 체크리스트 여섯 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전에 제가 늘 항상 언급했던 게 있죠. 우리가 불건전한 종말론이 다시 재유행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 제가 여러 예를 들지만 책들도 인용을 하는데 오카다 다카시 심리조작의 비밀은 늘 항상 제가 인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난 2, 3년 동안 왜 유튜브를 기반으로 한 불건전한 종말론이 유행을 했을까라고 봤을 때 어쨌든 온라인을 사용하는 시간이 급증하게 됨에 따라서 동시에 거기에 유례없는 전년병, 기후위기, 그 다음에 전쟁의 소식 이런 것들 때문에 종말에 대한 공포심을 조장하기 딱 좋은 환경이 되었다는 거죠. 사실 오카다 다카시 같은 경우는 일본의 심리학자인데 이런 사람들이 어떤 종교적인 부분들에 대한 심리를 다룰 때는 대부분 옴질리교 예를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일본은 굉장히 개인적인 나라인데 특별히 종교에 대해서는 더더욱 그렇잖아요. 그런데 종교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경험한 게 옴질리교 사태였죠. 1995년 3월 20일에 있었던 까스테로 사건. 그 이후에 일본의 정신심리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도대체 옴질리교에 사람들이 왜 가게 됐으며 어떤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가라는 연구들을 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오카다 다카시도 이런 어떤 IS나 알카에대 같은 극단적 무장 이슬람 단체 그리고 옴질리교 이런 곳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심리조작을 당했다라고 표현하면서 그 사람들이 처했던 상황과 환경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존성인격장애 누군가를 계속해서 의지하고 의존해야 되는 성량에 있는 사람들 거기에 피함시 어떤 주장을 했을 때 이게 옳은가 그른가를 판단해 볼 생각을 잘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불균형한 자기의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너무 커서 그 간격을 메꾸려고 하지만 간격이 메꿔지지 않아서 계속해서 고립되고 스트레스 받는 이런 결국에는 그 사람이 처했던 환경에 집중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제가 이걸 불건전한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면서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역시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우리 현재 이 상황에서 또 코로나 시국에서 불건전한 종말론들이 유행을 했는가라고 하는 지점은 반드시 이야기가 되고 난 이후에 이제 어떤 주장들이 나타났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라고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불건전한 종말론 체크리스트잖아요. 특징에 대해서 여섯 가지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여섯 가지를 잘 기억하셨다가 이런 여섯 가지 종말론에는 좀 영향을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학을 체계적으로 공부하지 않으신 분들이 사실 저희 바른미디어의 주 독자이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쉽게 좀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요한계시록의 상징이나 비유 등을 지나치게 현 시대에 끼워 맞춰 해석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몇 장 몇 절의 사건은 오늘날 시대에 무슨 사건이다 이런 식인데 사실 이런 해석의 가장 끝판왕이 바로 신천지죠. 신천지 같은 경우는 요한계시록의 일련의 어떤 사건 상징 비유들을 자기네들 역사에 때려 맞춰 해석하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 몇 장에 있는 사건은 신천지에서 몇 년도에 있었던 사건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것은 성경 해석의 방법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리차드 복함의 지적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리차드 복함은 요한계시록 신학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대한 오해들 특히 그 책의 많은 부분이 1세기 독자들에게 전달된 것이 아니며 그리고 그것들이 다만 후기 세대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라고 추정하는 오해들은 요한계시록이 하나의 서신이라는 사실을 무시한 데서부터 비롯된다. 즉 요한계시록은 하나의 서신인데 이 사실을 무시하니까 1세기 독자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1차 독자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개념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마치 처음 봤을 때는 비밀해 보이고 뭔가 감춰져 있는 것 같은 이것을 후기의 세대들이 이해할 수 있다고 오해하게 되는 것인데 신천지 같은 경우가 실상교리, 환상교리 이런 식으로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을 쓸 때 환상을 보면 썼는데 무슨 얘기인지는 하나도 모르고 무슨 뜻인지는 하나도 모르고 환상 가운데 썼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2000년동안 감춰져 있다가 이제 그 말씀의 뜻을 풀어주고 해석해줄 수 있는 그 실상을 드러낸 게 바로 신천지다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해석의 끝판왕이 이제 신천지이고 그 외에도 극단적인 세대주의 종말론 이런 주장들 하면서 뭐 계시록에 나와 있는 거 그다음에 여러 성경의 사건 상징 비율을 현 시대에만 국한에서 뭐 짐승의 표는 뭐다 이런 해석들이 나오는 이유가 현 시대에만 국한에서 해석하는 거죠. 근데 이것은 성경 해석하는 방식이 잘못되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상징, 비유 등을 지나치게 현 시대에 끼워 맞춰서 해석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피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건 간단합니다. 자신들만이 마지막 때의 날짜 혹은 말세의 비밀을 알고 있다고 주장한다. 사진은 우리 뭐 너무나 잘 아는 다미선교회. 다가올 미래를 준비한다. 그래서 다미선교회였잖아요. 여기 같은 경우는 92년이었죠. 휴거가 온다. 그래서 그때 막 방송국에서 그 날짜에 생중계하는 장면들이 있었는데 성경에서 너무나 명백하게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다 심리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미래를 알고 싶어하고 또 종말에 대한 두려움들이 당연히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증받으려고 하는 그런 뭔가 안정감이 생길 것 같잖아요. 그래서 너무 성경에 나오는 숫자에 집착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성경을 새롭게 해석했는데 성경에 담긴 숫자의 비밀을 풀었는데 이제 몇 년 몇 월 며칠에 종말이 온다. 아니면 어느 즈음에 종말이 온다. 이런 주장들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다 이단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몇 년도에 종말이 온다라고 주장하는 시한부 종말론 날짜를 정해놓지는 않았지만 어느 즈음에 예를 들면은 이요한 구원파라고 하죠. 대한예수교 침례의 생명의 말씀 선교회 이것을 공식 명칭으로 쓰는 이단체 같은 경우는 자기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제림하신다. 뭐 이런 주장들도 하는데 그런 유형의 주장들은 여러분들이 당연히 다 잘못되었고 피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교회 안에서 성경 해석을 잘못해서 일부 선교단체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잘못된 해석을 전했던 사장인데 행위로 예수님의 제림을 앞당긴다라는 개념이에요. 무슨 개념이냐면 이런 식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모든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특정한 숫자로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지구에 만 개의 민족이 있다라고 하면 숫자적으로 이 만 개의 민족의 복음을 전하면 끝난다라는 개념으로 오해석을 한 거예요. 여러분이 모든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좀 보편적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개념이지 실제 지구상에 몇 개의 민족이 있으니까 이 민족에게 복음을 다 전하면 이런 어떤 물리적 숫자적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인터콥 같은 단체가 이 사진에 보면 한 인터콥 강사가 이제 강의 교회에서 강의를 하면서 이게 뭐냐면 마치 하나님의 시간표인 것처럼 몇 년도에 전 세계의 미전도 종족이 몇 개 남았고 몇 년도에 몇 개 남았고 지금 보니까 2018년도에 500개 남았고 점점점 연도가 지나면서 이 미전도 종족이 줄어들죠? 그 얘기는 뭡니까? 이제 앞으로 500개 민족에만 복음을 다 전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개념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빨리 하게 되면 빨리 하게 되면 30년 안에도 끝날 수 있다라는 주장까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게 결국엔 논리적으로 뭡니까? 우리가 어떤 행위를 더 열심히 하면 예수님이 제림을 앞당길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주장들이 위험한 것이 결국 만약에 모든 민족에게 라고 하는 이 구절을 실제로 숫자적으로 이해를 한다면 제가 지금 여기서 영상을 찍을 필요가 뭐가 있으며 여러분들은 직장을 다니실 필요가 뭐가 있으며 우리가 지금 가정생활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빨리 다 같이 뿔뿔이 흩어져서 미전도 종족 다 파악해가지고 마치 옛날에 드래곤볼 찾듯이 찾아가지고 그럼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건데 이런 식의 해석은 잘못된 해석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잘못된 종교적 열정을 불러올 수 있고요. 이런 잘못된 열정은 항상 문제를 일으킵니다. 실제로 그래서 전혀 준비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선교주로 나간다거나 혹은 가족 간에 교회 간에 어떤 갈등을 일으킨다거나 이런 문제들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주장들은 신사도 운동도 이런 주장들을 합니다. 피터 와그나의 책을 보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 하나님 나라는 더 급속히 확장될 것이고 예수님께서도 더 속히 오실 것이다. 마치 우리의 행위로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길 수 있는 것처럼 이제 암시를 하는 건데 어떤 일이라는 것은 일단 신사도 운동 같은 경우는 이 세 개를 일곱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죠. 세븐 마운틴 이건 제가 이미 신사도 운동에 관련된 강의 영상도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일곱 영역을 지배하면 사도가 그 꼭대기에서 지배를 하게 되면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고 그럼 예수님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그러나 전혀 아니죠.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되는 것이지 우리가 완성하고 오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도 우리의 행위로 예수님의 재림이 막 앞당겨지고 그런 개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주장들이 마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열정을 막 불러일으키는 그런 주장인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열정도 중요하지만 그 열정이 진리에 근거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늘 항상 점검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사도 운동가들의 집회에 가면 부회형을 초청하라 이런 주장들이 막 들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세계를 변혁 이 세계를 변혁시키는 큰 힘이 지금까지 있었는데 지금까지는 폭력 그 다음에 지식 앞으로는 부가 될 것이다. 돈이 될 것이다. 그래서 부회형을 초청하라 그 돈을 가지고 어떤 사역을 행하게 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주장들 마치 우리의 행위가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기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주장들은 성경의 해석하고도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피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요. 간단합니다. 특정한 지역을 도피처로 제시하는 거죠. 환란 때에 하나님께서 특정한 지역을 도피처로 제시했으니 그때로 가야 된다. 이제 곧 환란이 벌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도피처로 가야 된다. 전쟁이 일어난다. 이런 주장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각종 거짓 선지자들이 전쟁 예언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탈한국을 해야 된다. 한국에도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죠. 대표적으로 언론에 많이 등장했던 한 단체 같은 경우 은혜로 교회죠. 거기는 피지죠. 피지로 가야 된다라고 해서 실제로 가족 간의 관계가 깨어져서 피지로 가는 사람도 있었고 또 특정한 나라들을 도피처나 세천국이라는 개념으로 규정하고 거기서 집단 생활하는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까? 한농복구회 같은 경우는 브라질이 세천국이다. 되게 웃긴 걸 보면 피지, 브라질, 각종 이단 사이비단체들이 이야기하는 도피처들이 참 많이 있어요. 어디가 진지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특정한 지역을 도피처로 제시해서 일상을 파괴하게 만드는 그런 주장들은 여러분들이 피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이게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 이거는 결론만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절기에 대한 그릇된 이해를 가지는데 구약의 절기를 물론 절기를 계절로 이렇게 나눌 수는 있겠지만 봄절기, 가을절기 이렇게 나눈 문제는 뭐냐? 가을절기가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해서 이제 예수님이 가을에 재림하신다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을에 재림하시는데 이게 조금 더 나아가서 감남산에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주장. 사실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주장을 들어보신 분들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근데 이게 뭔가 혹해 보이잖아요. 구약의 절기들을 설명해주고 그 절기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숨어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가을 이런 어떤 감남산 얘기를 하니까 사실 교회에서는 이런 가르침을 당연히 가르치지 않죠. 뭔가 새로워 보이고 혹하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어떤 체계적 가르침을 많이 받아보시지 못한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미혹될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이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특정한 계절에 특정한 장소에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주장. 절대로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로요. 검증 불가능한 음모론으로 공포심을 조장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하나가 쌀알이고요. 쌀알 크기 옆에 있는 게 베리칩. 옛날에 여러분 짐승의 표, 신용카드다, 바코드다, 컴퓨터다, 베리칩이다, 요즘엔 백신이다 이런 주장들요. 계속해서 그런 주장들은 바뀌어왔죠. 시대에 맞춰서. 이런 어떤 주장들을 하면서 뭐 프리메이슨이다, 일루미나티다, 지금 마지막 신호, 마지막 성도 예전에 데이비드 차 씨가 썼던 책들이었는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전혀 검증되지도 않은 거 성경 해석학적으로도 맞지도 않는 거 이런 걸 가지고 계속해서 공포심을 조장하면서 각종 음모론을 제시하는 그런 어떤 종말론들은 여러분들이 피하셔야 된다. 사실 짐승의 표다. 결국에는 제 1점에 그 말씀드렸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런 상징이나 이런 것들을 현실에 때려 맞추다 보니까 이런 해석들이 나오는 거예요. 짐승의 표는 뭐고? 짐승의 표는 베리칩이고? 짐승의 표는 백신이고. 박성업 씨 같은 경우가 백신을 액상화된 칩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심지어 많이 논란되던 최바울 선교사 같은 경우가 백신 맞으면 노예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주장들까지 펼치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만 조금 더 나아가서 이런 음모론에 기초하는 종말론자들이 굉장히 많이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이겁니다. 두 가지인데 시대를 분별해야 된다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해요. 그리고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는 말이 많이 해요. 근데 여러분 이 두 말이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맞는 말이에요. 시대를 분별해야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근데 결과는 뭐냐면 음모론에 기초한 종말론을 주장해서 사람들의 일상을 파괴하는 거죠. 이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 가스트라이팅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가스트라이팅의 일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시대를 분별해야 된다. 맞는 얘기예요. 말씀에 더욱 깨어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맞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마치 음모론에 기초한 아니면 뭔가 성경에 내가 비밀한 것들을 깨달았다. 라고 하는 이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이질적이고 특별한 것들 있죠. 이런 어떤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생각을 들게 하냐면 아 저 사람들이 뭔가 새롭고 비밀하고 우리보다 더 영적으로 뭔가 독특한 것을 깨달은 사람이라고 하는 권위를 나도 모르게 부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시대를 분별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아 그렇지 내가 시대를 분별해야 되는데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더 말씀 가운데 깨어있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아 그렇지 내가 말씀에 더 깨어있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어느 정도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개념이라면 상관없는데 이게 완전히 거기에다 음모론이 더해지게 되니까 완전히 심리적으로 종속하게 되는 가스라이팅으로 종교적 가스라이팅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음모론에 기초한 종말론자들이 그런 어떤 시대를 분별해야 된다. 하나님을 더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들이 성도들에게는 건강하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심리를 완전히 조작하고 자신들의 가르침을 맹목적으로 추종하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종교적 가스라이팅에 좀 주의를 기울이면서 내가 지금 어떤 정보를 받아들이고 있고 이 정보가 정말 옳은지 그른 것인지를 끊임없이 판단해보는 연습들을 하셔야 이런 종교적 그루밍이나 가스라이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여섯 가지 체크리스트를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더 넓게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불건전한 종말론들의 특징들을 살펴보면 뭐 100% 다 여섯 가지가 일치하진 않겠지만 대부분은 종말로 굉장히 공포스러운 것으로 여기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여섯 가지 모두가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닌데 특별히 음모론에 기초한 종말론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좀 심한데 종말을 공포스러운 것으로 여겼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다 불안하고 힘들잖아요. 곧 종말이 올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종말을 공포스러운 것으로 여기는 것이 굉장히 많은데 과연 성경이 우리에게 종말을 공포라고 이야기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왜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해 오시옵소서라고 외쳤는지 우리가 좀 기억해보면 좋겠습니다. 물론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종말과 우주적 종말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겠죠. 개인의 종말은 죽음을 의미하고 우주적 종말은 말 그대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종말이라고 하는 개념인데 이것이 절대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제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서 3장 13절에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것은 의가 있고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바라보는 자들이기 때문에 종말은 공포가 아니라 우리에겐 소망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종말은 무서운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것이다. 악인이 심판받고 의인이 영화롭게 되는 그 영광스러운 그 종말을 고대하고 이미와 아직 사이의 긴장 상태를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를 미혹하는 많은 불건전한 종말론들부터 우리가 자유에서 이미와 아직 사이의 긴장 상태를 건강하게 살아가는 그래서 영광스러운 종말을 고대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바른미디어의 건강한 사역을 위한 동행이 필요합니다. 바른미디어 유튜브 멤버십 가입을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바미와 함께 걷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